안녕하세요. 에피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CIS입니다. 코드번호가 22208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 5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CIS는 어제여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급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CIS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CI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CIS라고 하는 회사는요. 이 리튬 2차전지 생산을 위해서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2차전지 전공정에 해당하고 있는 부분을 당당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슬리팅 공정에는 불량 부분을 식별할 수 있는 나벨러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요. 이 삼성 SDI와 LG화학이 있고 최근에는 이 노트볼트사에다가 공급까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IS가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시만요. 여기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한번 보자. 여기 사업 내용을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사는 리튬 2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장비로는 이렇게 코어털, 캐렌덜, 시털, 테이프, 레미노스톨 및 기타 장비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네요. 2차전지 제조 공정에 전 공정에 해동하는 전국 공정으로 정방산업은 2차전지 제조산업에 해당되며 동일한 사업금으로 단일 사업군입니다. 즉 어떤 얘기가 되냐면 2차전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 등 설비 등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리튬 2차전지에서 전극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파우치 타입의 2차전지는 연속 코딩을 하며 주용도는 전기차 및 ESS 에너지 저장장치에 적용되며 원통용 2차전지는 간열 코딩을 하며 테슬라 전기자동차에 적용되는 전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파우치 타입이 가장 만들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차전지 전공정에 해당하는 사업들 중에서 ESS들 중에서 파우치가 아니라 원통용을 하는 곳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요거 카렌달인가? 예 카렌달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실리털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극 제조 공정의 마지막 공정에 해당하는 장비다라고 이렇게 하고 슬리팅이라고 되어 있는 슬리팅이란 롤 상태로 감겨져 있는 금속 재료를 고객이 요구하는 폭우로 절단하고 이송되는 전극의 표면에 발생한 불량을 검출하면서 되갚는 공정입니다. 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테이프 라미네이터라고 되어 있고 상기 장비는 니튬 2차전지 원통용 장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장비이며 원통용 전지 공정에서만 적용되는 장비입니다. 따라서 이 CIS는 원통용 쪽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차전지 산업, 기술지감형 사격이라 되어 있고 리튬 2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고에너지, 고출력 밀도, 고안정성 및 고수명 품질 학교가 필수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튬 2차전지, 리튬 2차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글로벌 ESS 시장과 그 다음에 LIB ESS 시장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체가 기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이 있네요. 이걸 봤을 때 CIS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여기 또 이런 게 보이죠. 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라는 게 있는데요. 2020년 보시면 여기 만이고요. 만, 십만, 백만, 630만대라고 되어 있고 세계 2차전지 시장 규모가 2020년으로 갈수록 멈추면 전기차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집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수치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2차전지가 늘어나고 있겠느냐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까지 2차전지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사의 영업 및 생산이라고 되어 있고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2차전지 전극 제조 장비 분야는 정방 산업인 2차전지 제조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ESS 휴대용 IT 제품 및 모바일 기기의 고성성장으로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자동차용 중대용 2차전지를 중심으로 IT 전반의 산업과 전통산업의 육공합을 통한 친환경차 시장은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2차전지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래가 밝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CIS의 주가가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들고 가보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CIS의 3분기 실적인데요. 보시면 매출액이 203억, 영업이 41억,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7억을 찍었는데 이 마이너스 7억은 역시나 여기 부채가 207%나 되다보니까 전환, 12라고 하는 전환사체 때문에 생기는 장부상의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분기 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3분기인데 흑자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부분은 괜찮아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1월 13일 날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1,10,100,000이고요. 1,10,100,000이고 잠시만요. 1,10,100,000, 8,9억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잘려볼게요. 1,10,100,000이고 1,10,100,000 8,9억 정도 이렇게 손실이 잡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합쳐보니까 그래도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7억밖에 하지 않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2차전지 쪽에서 그래도 3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왔다. 41억 정도면 나름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격을 좀 보실 건데요. 6,000원 자리에서 여기가 지지선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이 자리가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2% 올라가고 있는데 혹시 물리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2% 올라왔다고 해서 손절하지 마시고 중장기로 내년까지 보신다라고 할 때 저는 충분히 이전의 가격 9,0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코로나19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모더나, 하이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백신을 개발 중에 있고 더군다나 내년에는 셀트리온의 중화학대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종근당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상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고 있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웹미에 보시면 여기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신다라고 하면 저희 AP투자연구소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기에는 되겠고요. 맨 밑에 보시면 가장 최신의 무료 추천 종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종목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기 다우산업과 그 다음에 낙서닭종합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9시가 되면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중으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볼 수 있기가 있기 때문에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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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